마술인 걸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 난 생겼어 I do your in 매일 못하지만 널 연습하고 웃어요 나 그댈 위해 몰래 겹쳐 놓은 애교도 있는 걸 매일 주한지 웃게 웃게 해줄 걸 너는 내 맘 모르지 않죠 널 못 맞은 자기가 나은 겁니다 너만 보면 헤어져 웃는 게 낫기가 많아 나의 입술이 너보다 훈제와 함께까지 불러 I do 내 맘에 꽃가루가 떠발리거나 널 위해서 헤어져 웃는 게 낫기가 많아 나의 마음이 내 편이 커서 웃기기 힘들어 더 전하게 깨우고 싶은 그런 사랑이 난 생겼어 아침잠이 좀 많았긴 해도 다 잃어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난 지쳐 보일 때만 내가 더 슬픈 건 혹시 내가 필요했던 거기에 있어 줄게 너는 내 맘 모르지 않죠 널 보면 헤어져 웃는 게 낫기가 너보다 너만 보면 헤어져 웃는 게 낫기가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죽기가 힘들어 I do 내 맘에 꽃가루가 떠발리거나 널 위해서 헤어져 웃는 게 낫기가 많아 나의 마음이 내 편이 커서 웃기기 힘들어 아침 널 보면 다 잃어낼 수 있어요 너만 보면 헤어져 웃는 게 낫기가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죽기가 힘들어 아침 내 맘에 꽃가루가 떠발리거나 널 위해서 헤어져 웃는 게 낫기가 많아 나의 마음이 내 편이 커서 웃는 게 낫기가 힘들어 이제 다시 한 번 더 치아 더 치아 어떻게 kayak 꿈꾼의 où 오늘 뭐 내가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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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2부는 5시 50분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때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음 곡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곡들로서 준비를 해봤어요.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호흡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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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아까 1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20대로 이루어져 있는 직장인 팀이고요. 평일에는 그냥 개인적인 일을 하고 주말에는 같이 모여서 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저희가 아까 1분에는 조금 하얀 옷에다가 예쁜 춤을 많이 췄는데요. 지금은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여자 춤 뿐만 아니라 남자춤도 같이 할 거라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작은 거긴 한데 저희가 직장인 팀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맞춰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스물넷이요? 조금 아까운데 틀렸어요. 혹시 40분 네? 스물일곱이요? 너무 갔어요. 네? 여보세요? 스물다섯이요? 누구때문에 그렇게 보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운스 오르는 정답인데 틀렸어요. 조금만 더 스물여섯, 대박 네, 스물여섯 맞아요. 저희 평균 나이가 스물여섯입니다. 정말 동안이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호흡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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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럴 범죄가 있을게 난 락락락 싹 들어가니까 오늘 깜짝 놀랄게 분명합니까 넌 들어가 확확 들어가 확확 못하실 수 없는 락락 싹 들어갑니까 넌 완전 싱구하게 분명합니까 넌 들어가 확확 들어가 확확 못하실 수 없는 내가 널 보험해서 우리가 벌써 거기 실시간에 내가 지워봐봐 여기저기 오지 넌 시작이 좀 꺼지려 깨덕깨덕 깨덕깨덕 이를 먹지다 하자 소원 자꾸 향해 나 어떻게 해서 네 맘을 가 어디에 편없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손을 뽑은지 내 눈에 미쳐봐봐 오바리야 너와 지금부터 잘 지켜봐 이걸 범죄할 수 없는 락락 다 들어갑니까 오늘 깜짝 놀랄게 분명합니까 넌 들어가 확확확 이걸 실패할 수 없는 락락 다 들어갑니까 내 눈에 빠져 싱구하게 분명합니까 넌 들어가 확확확 이걸 범죄할 수 없는 나 나는 그는 오늘의 한 시절이야 그는 좋은 바람 그냥 이건 바람 그냥 이건 바람 이런 재미있는 내소란이야 그러니까 마저 해도 될까 이걸 범죄할 수 없는 게 나 락락 다 들어갑니까 오늘 깜짝 놀랄게 분명합니까 오늘 들어가 확확 들어가 확확 못하는 신 엣 락락 다 들어갑니까 내 눈에 빠져 싱구하게 분명합니까 오늘 들어가 확확 들어가 확확 못하는 신 엣 그는 신 고맙습니다 3 2 2 2 1 2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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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